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공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22대 국회도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강한 화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보시기에 좀 이렇게 마뜩치 않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180개를 갖고 있고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뭐 의회 독재를 하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권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치의 주체는 누구냐? 정부 여당이죠. 협치의 주체가 정부 여당이란 말은 뭐냐? 양보도 정부 여당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아무리 발목잡기를 하더라도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제가 하나 양보할게요. 제가 두 개 양보할 테니까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정부 여당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지금 그 협치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25만 원을 한 번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싫어. 다 거부권. 특검 그 몇 개 중에 한 가지만 다 싫어. 다 거부권. 하나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5만 원이 싫으면 10만 원을 하면 어때요? 야당한테 10만 원을 하자 그러면. 아니면 민주당에서 전 국민 25만 원을 하자니까 그러지 말고 하위 50%만 해보자. 이렇게 던지든가.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그걸 어떻게 갑니까? 야당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협치의 주체인 정부 여당이 협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상황적 인식은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큰데 결국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바꾸고 심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 얘기는 거부권하고 여당이 협조 안 해주면 아무것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선 실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답답하니까 지난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뭡니까 도대체? 그거 인구 몇 만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선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를 전국적인 선거로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선거를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어요. 그게 민심이에요. 그러면 총선전에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총선하고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심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심판했으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졌거든요.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안 바뀌면 저는 또 한 번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무능하다고 탄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인덕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고발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지금 아까 그런 징조들이 약간 있죠. 그거는 우리 검찰 잘하는 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 헌재는 법률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적 기관이지. 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탄핵 간다. 그런데 그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좋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려면 아까 제가 아무 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직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게. 지금 보입니까? 직원하는 사람이 다 쫓겨났어요. 대통령이 직원하면 워낙에 난리를 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정부와 국회의 문제 그렇게 해설이 되고 그리고 앞서 보면 총선 이후에 국회의장 선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당원들의 불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됐어요. 맨 처음에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를 당연히 당선시킬 것처럼 의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판이하다 보니까 그때 당원민주주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건가라는 성찰도 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쉬고 있을 때인데. 네. 맞아요.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평론가들이 유튜브나 종플래스에서 평론을 보면 아휴, 답답한 상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 추미애 대표가 현역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자기 정치한다는 그런 강한 우울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추미애가 국회의장 가면 이재명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할 거야. 달릴 수 있다. 이런 게 내지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통정리가 안 됐을 때는 추미애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식 등등이. 정성호도 안 한다고 하고. 정성호도 안 한다고 하고. 아마 조정식은 후반기 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로 저는 살려도 돼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 첫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정강기 추미애, 후반기 정성호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그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풀어줬 사람은 누구냐? 추미애예요. 의원들한테 만나서 식사하고 전화하고 하면서 그런 우혹 좀 이렇게 해소시키고 우리 앞으로 좀 가자. 내가 다섯 누나로서 내가 언니로서 누나로서 이렇게 할게. 그런데 우리 추미애 대표는 그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했어요. 다만 반대로 우원식 의장은 그걸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그걸로 지지자들이 화가 난 거는 알겠는데. 저는 너무 기준점 이상으로 화를 냈다. 사실 그래서 우원식이 소위 말하는 수박이고 반명이고 그렇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원식만 나쁜 사람 된 거지.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요거 놓고 조회수가 떨어지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떨어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그거 하느라고 지금 이 모양이 있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쉽게 하지는 못하겠죠. 아니 이동형 작가의 부재가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해설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당에 보면 요즘은 좀 들한데 친명비명 이런 프레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명비명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당에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새로 탄생을 했고 물론 처음에는 지민비조라는 기초를 가지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적대정당으로는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재보선 들어서면서 호남에서 크게 싸우고 있어요? 많이 싸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지금 개도 잃고 우럭도 잃는 꼴입니다. 그게 뭐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긴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지금 영광에서 비슷하게 나오죠. 그건 여론조사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정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일화는 민주당이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하면 조국혁신당의 민주당 후반대 이길 수 있느냐. 저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단일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일화 안 하고 3파전으로 출마했다. 그럼 그 요구는 민주당이 얻어먹냐? 아니요. 조국혁신당이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석도 하나, 군수 자리도 구청장이라도 하나도 못 얻고 우군이었던 민주당 지지세들하고 싸워가지고 적어지게 되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워가지고 척지게 되고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굉장히 잘못 짰어요. 네 군데 중에 처음에는 다 나갈 것처럼 하다가 발을 그러다가 호남 한 군데만 우리한테 양보해지면 우리가 3개 다 단일화하고 시작해 줄게. 그렇게 하면 저는 민주당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답답한다는 거죠.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한 배경에는 아마도 그냥 저는 이제 기자로서 미루어 짐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합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랑 또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합치는 시점이 대선 전이냐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합치냐 그런 계산일 것 같은데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고. 조국 대표의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뒤집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구속도가 강력히 높아요. 그럼 조국 대표가 부재했을 때 그때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또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말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조국 대표가 그러면 나중에 대권주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까 지민비조 말씀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해서 기초군수부터 기초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막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맨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그 생각으로 만들었느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중도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 왜 표를 줬느냐.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의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그 영광군수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한준호 최고가 호텔에 묶었느니 이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고 김민석 최고가 비난하고 고소 호발하고. 그게 뭐라고 영광군수 자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하간 선거를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들이 유무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오늘 보니까 조국대표도 10월 7일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정당이 큰 정당하고 단일화를 할 때 작은 정당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려면 전국구 스타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유시민 심상정 우회찬 정도는 돼야 큰 정당에서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더 잘 나와요. 지금 1대1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조국혁신당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와. 명분이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토론해가지고 패널로 오시 면역소서 오시 이런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안 한다잖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뻣대면 조국혁신당만 자꾸 여론에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정선거도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스무스하게 선거 끝나고도 이렇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기자살이 안 틀어지려면 단일화 하고 난 뒤에 정말로 그걸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보여줘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10월 16일이니까 우리 방송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주도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서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된다는 게 어렵죠. 어렵다.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미 박터지게 경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호남은 없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경쟁적 협력관계라고 했던 것들에서 경쟁의 방점이 찍히게 되면 혹시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분열 과정들 물론 이제 세력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군데 막 하다가 한 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그런 걸 쌓아놓으면 지방선거 때 쉽게 딜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세게 붙었잖아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하겠죠. 다음으로. 각 지역에 또 후보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 이번에 작은 정당에 양보해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절대로 안 합니다. 더 심하게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엄청난 패착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한 건. 이걸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 저는 취재해서 듣긴 했습니다마는 바보 같아서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했을 때 문제를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뉴스토마토, JTBC,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욕들이 나옵니다. 그중에는 전직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던 행정관의 녹취도 나오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족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임기 중반 반한점 도는 시점이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은.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봐도 선거 개입이 없다고 하는데 개입이란 단어가 뭔지 한번 국어사단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 행동이 다 개입이에요. 다 개입이고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실망했거든요.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이 구태 모습을 강하게 비난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에서 왜 말 못합니까? 이해 가세요? 저도 사실은 선뜻.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답을 비유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멱살 잡힌 거예요. 지금.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는 내가 제가 야권에서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하면 이준석 대표는 여권에서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명태균한테는 명대표님, 명 박사님, 명 사장님 꼬박꼬박 하더라고. 저 희한하네. 난 그렇게 오래 만났지만 이준석이 나한테 먼저 인사한 적도 본 적이 없어. 자주 방송에서 많이 썼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서 말이야. 존댓말도 한 번 안 쓰면서 어떻게 명태균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잡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워낙 해박하게 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한 판단. 저도 사실은 여러 주저주저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명태균 씨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 시의원, 동의원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통령 대선 단일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데다가 이준석 대표도 당 들어오기 전에 만나는 모임에 명태균 씨 연락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간단한 사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홍준표 시장이 왜 입 다 울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안에 다 말하는 분 아니에요. 시시콜콜하게 다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렇지? 잘 모르겠네. 네. 뭔가 이동형 작가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암시를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최준실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많이 흘리고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황금폰이 열리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론조사라는 도구가 정치판에서 굉장히 무서운 도구잖아요. 정치신이 새로 나올 때 어떤 사람을 띄울 때 도구적으로 언론과 공조해서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군에서는 이 문제로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 pnr 조사가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어가지고 저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따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막 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 조사 왜 이렇게 쳤지? 그런 거면 거기다 그때 그때 이제 아마 명태균 씨가 관여했던 pnr 조사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충분히 문항 질문하는 문항의 내용 그리고 정해져 있는 패널들 숫자 이런 걸로 얼마나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좀 손을 봐야 된다.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도 자체를. 사실은 이게 제가 들어보더라도 이게 비단 명태균 씨를 위시한 여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야권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혹 제기들이 간간히 있어 왔거든요. 다만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들이 낮고 기자들 잘 모르다 보니까 감시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럼 법률적으로 정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의도 연구원 여기가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인사들도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정확해서. 왜냐하면 샘플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 그때 돈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사실 민주연구원이 더 잘한다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공당이니까 장난질은 하지 않잖아요. 장난질은 하지 않는데 다른 여론조사들은 얼마든지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당할 때 맨 처음 1위한 조사 그것도 명태균이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후로 언론에서 이준석이 1등했다 하고 화제가 되고 그걸로 분석을 하고 야 세바람 분다라고 또 띄워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1등으로 가는 건 다른 조사야 다. 분위기 편승해서 쫙. 그러면 그런 이펙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국민들이 속이는 거 유권자들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가장 노멀한 조사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0% 최저치를 한 번 찍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라든가 후행적인 전국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재임 중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가님 보시기에 약간 기준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볼 때 정말로 정부가 위험한 신호다. 지금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35가 무너진 건 위험한 신호예요. 이게 우리가 선거를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한 80%까지 나오고 투표율이. 지방선거는 조금 안 나오죠. 50에서 60 사이. 국회의원 선거는 한 60% 나오잖아요. 60%가 뭐냐. 10명 중에 4명은 투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명 중에 4명은 투표 안 하고 2명은 죽었다 깨라도 1번. 2명은 죽었다 깨라도 2번 찍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되는 거거든. 그럼 여론조사를 따져보면 죽었다 깨라도 특정 경락 찌는 사람이 30에서 35는 늘 있어요. 이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위험 신호예요. 그러니까 10%대로 가면 탄핵이다. 박근혜 때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큰 게 터져도 10% 때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죽었다 깨라도 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때는 왜 갔냐. 박근혜가 무너져도 그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면 다른 대안이 있나. 없다 없으면 이건 무너지지 않아요. 강구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걸 대통령실이 하나 물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무원들부터 영의 안 쓰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청문회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다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왜 방심이 청문회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안 했다고 말 안 해요. 왜 나중에 처벌받을까 겁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이미 공무원 사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더 쏟아질 것이다. 게다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감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지금 녹취록만 있네 없네. 말이 많죠. 그런데 육성이 틀어지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걸어봅니다. 지금의 몇 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언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더라. 그런데 그거랑 육성이 터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게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런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다양한 김건희 여사 의혹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혹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공천개입이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불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범죄고 윤석열이 본인이 이걸 수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심한 건 사실 주가 조작이에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흔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주가 조작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몇십 년씩 빵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또 이건 또 신체적으로 범죄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 등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맞춰야 될 시간인데 현재도 복귀하셔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책이라도 쓰고 이런 거 없어요? 안 써요? 계획 같은 거 잡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쓰자고 연락을 많이 오는데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영부인이 따라갈지 모르겠는데 따라가겠죠 아마? 이번에 동남아 순방 간다고? 순방 아마도 가시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국정감사 앞두고 가는 게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 잡혀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도 갈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론에 시끄러우니까 일단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질문인데 꼬리를 보러 죄송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한 선지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인 거고. 그럼 그게 아니라면 좀 어떤 방면으로 향후에 전국이 좀 이렇게 흘러갈 건지 개인적으로 관측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여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탄핵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굉장한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미애와 김우성 둘이 단독으로 만나면서 결정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탄핵이든 모두 협조 안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여당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저는 개헌을 고리로 개헌을 하게 되면 지금 8.7 체제 끝났잖아요. 이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무스하게 정권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런 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좀 덜어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